야, 이 ㅆ.. 어? 결혼? 어? 네가 결혼을 해? 하.. 야.. 야, 나 너 못 보내, 어? 개소리야.. 야! 너는 결혼하고 나는 하지 말라고? 아, ㅆ..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던 간에! 야, 너도 내 거라고! 알겠어? 너 진짜 미쳤니? 너 왜 그래? 너 완전 사이코패스 같아, 미친놈아! 형! 아, 희연아 너도 알잖아, 어? 야, 미안해.. 아, 뭐래 진짜! 야, 그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다 했는데.. 참.. 너 변태인 거 알면서 험한 꼴 당할까 봐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도 못했어, 왜 이래? 아무튼 너 못 보낸다고, ㅆ.. 미쳤네, 진짜! 너.. 너 대한민국에 네 얼굴이랑 네 몸뚱아리 모르는 사람 어깨 만들고 싶냐? 어? 한 번 쫙 뿌려줘? 아, 미친 싸이코새끼.. 야, 희연아! 오빠 말 명심해! 너 이거 마지막 경고야! 알았어? 알았어.. 제가 김철중씨 집에 가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. 이거 뭐 보세요, 이 친구. 이거 그냥 여자친구들이랑 추억으로 찍은 거예요. 합의하에 그냥 찍은 거라고요. 김철중씨, 피해자 사진 보여주고 협박하고 그리고 촬영을 유포하고. 아니에요. 그냥 지진 당토방에 몇 장 올린 것밖에 없어요.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. 그게 유포예요, 선생님. 아, 그리고 아는 사람 당토방에 여자친구 이런 사진들, 가슴, 엉덩이 이런 사진들을 왜 올릴까? 왜 이러면 왜 이러면 돼? 에? 에이 에이 가슴, 아는 사람 인 carbono 에이 간퍼도 에이 에이 응 은 올리면서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지금 가족에 나눈 대화들도 다 자료 남아있어요 선생님 아 형 선생님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? 저 신문이라서 집에 지금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이고 참 아직도 분위기 파악 안 되세요 지금?